봄투데이 보이아 제품의 핸드메이드 카드지갑형 심플컬러 라인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색상은 블루 색상입니다. 제품 안쪽에는 카드 한 장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장착은 위쪽에서 아래로 제품 탑 부분은 오픈형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어폰과 D&B를 시청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밑부분은 충전 케이블을 손쉽게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컬러를 사용하여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이아 제품은 원단 자체가 말랑말랑하여 충격 흡수에도 굉장히 좋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품 커버는 위쪽이랑 아래 미세한 자석으로 미세한 자석이 매장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플레이 케이스가 없던 것입니다. 이 제품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communication 이잠가 장착을 사용하라고 해냈습니다. 이것은 피스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